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대학 교수로 있다가 의료기 개발 파트로 가서 인사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 11월 16일 날 맹장암이었습니다 저는 맹장암 희귀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5.5cm 상행 결장을 잘라냈는데 이미 그때 말기 판정이었어요 인파 4개를 다 침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보라인 병원에서 저보고 항암하자 그런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고 요즘은 의사들이 정보를 안 줍니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최근에 그거 하신 분들은 안 줘요 정보를 물어보면 그냥 이래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체크했더니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간호사한테 아무튼 20일 있다가 퇴원을 해서 바로 저는 요양병원 들어갔고 면역치료 하면은 아 견뎌낼 수 이길 수 있다 뭐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갖고 한 2천만 원씩 썼어요 한 달에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썼어요 근데 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데를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본병원에 가라 또 가서 제가 붙은 별명이 오렌지 울트라맨입니다 폐 촬영하신 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오렌지로 이미 암세포가 여기서부터 발끝까지가 쫙 퍼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인은 이미 간 간은 6개가 자리를 잡았고 폐는 뿌려놓은 듯이 했고 복막도 이제 뭐 전이가 됐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이미 씨는 다 가 있고 그러면서 4월 20일 날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7월 20일이네 제 아내도 의료인이에요 뭐 한 사람 막 울고 항암하자 그러고 뭐 의료인은 100% 항암하자 그러는데 무조건 저는 일단 나와서 그러면 한번 항암하시는 분의 고통이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지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볼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런 사람이 있냐고 뭐 그러고 그러더니 마침 병실이 없어서 그 다음날이 이제 전화 왔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무슨 배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과학도고 의료관계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도루가 우리 양박사님 때문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항암하면 병상에서 지금보다 더 말라 갖고 갈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올 때 72키로 했는데 52키로로 이제 쭉 그 비우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우리 에덴은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이 강의할 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8가지 기준 에덴의 기준 이거는 아주 튼튼한 어떤 보루고요 거기에 맞춰서 박사님이 그동안 개발해 놓은 시스템이 10가지가 여기 있어요 산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쟤는 수소기 수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시는 게 제 방에 18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거 먹고 있었거든요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쟤는 제한테도 그리고 제가 산소포화도를 측정을 하면은 보통 94, 93이었거든요 근데 쟤는 수소가 7, 6.5 그 다음에 산소가 3.5 이렇게 나와요 같이 지금 99입니다 항상 산소가 수소는 들어가서 뭐 작용 엄청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상황이냐 한 만복으로 면요 피곤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했던 사람이고 첫째 그 다음에 제가 당뇨를 22년 알아왔고 인슐린 주사 맞아왔고 지금 제 방에 냉장고 가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 맞아왔고 혈압이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합병증으로 신경이 죽습니다 발바닥 신경부터 죽어요 눈 신경부터 가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어이없은 암까지 제가 딱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올 때 어땠었냐면 마약을 아 몰핀이라 그러죠 몰핀 몰핀을 아침 저녁으로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통증 그럼 왜 몰핀을 이제 그때 뼈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안 아팠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뼈 오러 가서 아팠는데 박사님 빨리 들어와라 진통제 좀 많이 갖고 와라 그 말씀하셔서 학교 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오는 바로 전날까지 이제 몰핀을 한 달 동안 아침으로 두 번 마약 주는 거 있어요 보고 세 번에서 네 번 잠 못 잡니다 수면제 두 번에서 세 번 의사들은 뭐라는지 아세요? 몰핀도 하루에 한 번뿐에 안 주고 마약도 하루에 한 번뿐에 안 준대요 그래서 저는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내 당신 암에 걸려받냐고 내 통증을 아냐 근데 뭘 한 번이냐 난 죽겠는데 그래갖고 늘려준 게 이제 두 번 맞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의사 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의 말을 따라가야지 통증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은 자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찰하고 내가 판단 못하면 박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와서는 잠 잘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이제 마약을 처음에는 마약을 두 번 먹었어요 그러다 한 번 먹다가 이제 끊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만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신경성 발바닥 합병증이 이제 한 30%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제 몸에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시지만 테스팅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이 이제 일단 통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뼈에서 이상이 이제 생겼다는 얘기예요 암이 막 신경을 다 누르고 있었는데 근데 신경은 아직까지 여기 찌릿찌릿은 하는데 통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간을 테스팅한다고 팔만보를 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저 신흥사까지도 갔다 오고 피꼴 갔다 오고 저기 설악항 고속터미널까지도 걸어갔던 팔만보가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만 좀 아침에 강의를 못 나올 것 같았는데도 나왔지만 힘들었지만 오후 되니까 이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폐 촬영은 아직 안 했지만 분명히 여기 얘네들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많이 줄어 있든지 두 번째 오기 전에는 폐에 막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마른 기침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른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아예 다 없어져버렸고 그래서 지금 며칠째냐 45일째인데 사실은 유혹도 있죠 먹고 싶고 막 그런데 정말 박사님과 우리 이미숙 사모님 우리 봉사자들 셰프님들 막 도움을 받아서 버티느라고 어떨 땐 두부도 좀 막 가석이 난 두부도 벌레 한번 가져다 들켜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박사님이 견과류 한번 먹어봐라 견과류를 이제 먹었더니 에너지가 운동은 해야 되니까 뭐 만보가 됐든 이만보가 됐든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토파지 이 에덴의 오토파지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그게 노벨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주는 뭐 감사패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냥 뭐 생물 미약한 거 같겠지만 박사님 우리 사람한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안 있으면 저 지금 아마 병원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제주도 홍천 막 저한테 정보도 엄청 들어오지만 강의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딱 들어보면은 선무당들입니다 진짜 사람 죽이는 데에요 근데 귀들이 얇아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가고 제가 그 요양병원이 면역치료할 때 여기도 다녀가신 분이 있어요 3개월 있다가 갔대요 뉴스타 2개월 있었대요 그래갖고 남양주 있다가 거길 들어왔어요 항암수치 보니까 900이에요 얼굴은 맛이 같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온답 판단하고 남의 말이 휩쓸리고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보고 자꾸 얘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난 여기 들어갈 건데 아니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하고 얘기하면 안 좋은 소리만 내가 듣게 하니까 내 60조 세포가 듣는다 나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라 당신 생명이니까 그냥 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안 봤어요 저요 왜냐하면 그 나쁜 기운을 저는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얘기하면 그 에너지는 에너지 들으며 여러분들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도 합니다 운동 혼자 가세요 박사님 그러시잖아요 피골 가실 때도 혼자 가셔서 걸으면서 조용히 생각하고 피골을 왜 가시는지 혹시 확실하게 아시는 분 거긴 등산 코스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등산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음이온 덩어리가 거기 샤워하러 가는 거예요 음이온 그냥 싹 빠지게 올라갔다가 싹 빠지게 20분 35분 그거 의미 없어요 천천히 가셨다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심호흡하시고 한 40분 50분이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라는 겁니다 명당 어디 가도 없어요 어디 가도 그 음이온 샤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그리고 코스 좋잖아요 신흥사까지 딱 갔다 오면 만보예요 만보예요 만보 1시간 10분 또는 20분 딱 걸려요 또 여기서 쭉 가면 저기 한경진 목사님 거기 갔다 오면 또 거기도 만보 여러분들이 내 몸을 잘 하시면서 특히 암 환자들은 살고 싶으면 여기 와서 주변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살고 싶으면 여기뿐이 없다 다른 어떤 질경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뿐이 없어요 단 오셔서 빡세게 하세요 60년 동안의 그거를 저는 지금 45일 만에 이렇게 이제 아마 3개월 또는 6개월 1년 이렇게 가겠지만 확신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도록 안 합니다 저는 과학도이기 때문에 딱 어떤 이런 비포에프트 딱 보고 안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박사님 사무관님 그다음에 셰프님들 또 봉사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 도움 없었으면 저도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말씀들 해 주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진짜 야 하고 이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제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닙니다 조금 건강하시든 아니면 아프시든 그런 거 기준하지 마시고 에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에덴 잊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들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담아서 내 거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시면 100% 아닙니다 1000%에요 1000% 1000% 성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막 그냥 안아드리고 싶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시간 아침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화이팅 하는 그런 에덴의 맨 앤 우먼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